한국국토정보공사 당연히 바이어스의 심각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시정지라고 이야기하며 호주 국경개방일을 12월 15일로 2주간 연기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합법적 호주 비자 소지자에 대한 호주 입국허가와 한국과 일본에서 오는 여행객에 대한 국경개방 계획도 함께 연기가 된 것입니다. 호주 정부에서는 약 20만 명에 이르는 유학생과 기수 이민자들이 수요일부터 호주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이 일정은 최소 2주간 연기되기에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12월 15일 전에 호주 출국을 계획한 학생들은 무조건 계획을 바꿔야 하기에 티켓을 예약한 구입처에 꼭 연락하여 일정을 꼭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헌트 장관은 이번 입국지연을 통해 보건 당국이 오미크론 변이를 더욱 자세히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될 것이라며 기자들에게 국경오픈은 12월 15일부터 재개하게 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만 전문가들의 의료조언이 호주 정부의 최종 결정에 큰 영향을 줄 것임을 밝히며 더 연기가 될 가능성도 함께 시사하였습니다. 현재 호주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5명이 확인되고 있으며 호주 보건국에서 발빠른 대처를 통해 확산을 막고 있습니다. 호주 국경이 열린다는 기쁜 소식을 드리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호주에서 상황이 잘 정리되어 2주 후에는 학생들이 일정대로 출국을 했으면 한 마름입니다.